다음 주에 만나요 왜 귀여울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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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혼돌리 배고파서 혼돌리 배고파서 혼돌리 배고파서 혼돌리 배고파서 혼돌리 배고파서 혼돌리 조회수 몇이었었는데? 조회수가 아니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미쳤다 저기로 위로 올라가볼까? 그래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야 사람들이 그게 기본 베이스의 수익창출 기준이 그래 디자인이 왜? 귀여울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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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귀엽다 이거다 양식을 주냐 사람 많으면 진짜 귀찮아해 아니 근데 구로에서 가까웁니까 한 번쯤 얼마까지 홈렛으로 여기 골목 사이사이에 다 음식청들이 있어 언니 근데 요런 곳에서 하는 사람이 좀 힘들겠다 시끄럽지? 저기 강아지 있어 신났다 손놀림 배고파서 손놀림이 신났어 이렇게 먹어야 되지? 이런 테이블인지 사실 몰라 보드웨이자 전달이 보인다 나 우리 케이크 왜냐면 우리가 본 테이블이 그거잖아 일단 일단 오케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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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으면 가발 써도 돼 아니 최악이다 살짝이 귀여운걸? 의무야? 아니야 의무 아니야 의무 아니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어때? 하자 뭔데? 의무 아니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의무 아니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의무 아니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뭐해 왕관이야 그래 너 왕관해 어우 큰일났네 너네 뭐할래 내가 이거 할게 이것도 하니까 보라색처럼 보인다 으으으으으으응? 수영아. 되나요? 응? 하나씩 들어가? 이거? 이거 다 올려버릴 거야. 올려 올려. 올려. 요술곡 뭔데? 햇빛이 불이 안 나.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얜 반 탔잖아? 긍정적으로. 아니야. 야 여기 안개도 있어 안갤. 아 우리 안갠이 엄청 커야지. 우리 색깔떡 만드니 시어리더냐고 이게 뭐야 이거 길게 세 개네 이거 언니 언제 나와? 이제 나올거야 너 똑같이 고구리 근데 안 벗어 답답해가지고 어 안 벗어 얘네 바깥 놀이 할 때는 이거 필요해 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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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이거 귀여워 그치? 이것도 귀여워 아예 컬러 있게 많이 잘 모르겠어 부부시, 부부시, 부부시 거기 아까 너, 너무 알아서 또 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보살기요? 삶아기? 좋아요 여러분들, 또 다 먹으시고 또 막막야만 또 먹는데 오늘 주의식시 Over